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 교사의 안타까운 선택을 계기로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의 교사들도 하나 둘씩 교권 침해 피해를 증언하고 나섰는데요. 한 교사는 돌을 넘은 학생의 성적 발언과 그 충격을 증언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하얀 국화꽃과 함께 숨진 선생님을 애도하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습니다. 순천만 생태문화교육원에 설치된 서이초 교사의 전남동북권 합동분향소입니다. 지난 24일부터 이곳에는 전현직 교사와 교육 관계자들의 추모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교육을 하는 곳이지 아이의 인성까지 모두 다 케어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컴컴한 밤에 그런 일을 했을 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전남 지역에서도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이른바 교사 미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여수의 한 초등교사도 직접 겪은 교권 침해를 털어놨습니다. 엉덩이가 큰 그녀는 내가 좋다고 했어. 너는 선생, 나는 학생. 이런 노래를 단체로 불러요, 남자아이들이. 제가 앞에 있는데 아이들이 그냥 너희 선생님 가슴 커? 이렇게 상의들끼리 이야기를 해요. 제가 들을게. 교사를 상대로 한 학생의 충격적인 성적 발언. 교사로서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지만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 두려워 훈계 이상의 대응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해도 그런 일을 당했으면 공공화를 시키고 저를 보호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보호받을 수 없는 직업이 있구나 싶습니다. 전남 지역 교사단체에도 내 아이만 우선시하는 학부모로부터 교권 침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매일 접수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선크림을 발라달라는 과한 요구를 하거나 학폭 처리 중 정치인을 한다며 갑질을 하는 경우. 또 선생님이 아이 사진을 잘 찍어주지 않아 아이의 자존감이 떨어졌다며 폭언했다는 내용 등입니다. 전남 지역의 많은 선생님들께서는 교사의 교육권과 인권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또 교사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조성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전남 실천교육 교사 모임은 이번 사태가 일부 학생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뿐만 아니라 교권을 외면한 제도와 시스템이 빚어낸 참극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